대한민국 추리소설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가 김성종이죠. 오늘은 김성종 작가가 대중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내놓았던 대표 단편 회색의 벼랑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종 추리소설 회색의 벼랑 1977년 9월 하순 어느 날 밤 통금에 묶인 서울거리가 암흑과 정적에 잠겨 있을 때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김포 쪽에서 비를 해치며 순살같이 달려오던 검은 세단 한 대가 제2한강교 위에 가로질러놓은 철책 바리케이드 앞에 급정거했다. 바리케이드 앞에서 집총 자세로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던 두 명의 헌병 중 한 명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서면서 총구를 들이밀었다. 다른 한 명은 불을 켜지 않은 차 속을 플래시로 비춰보고 있었다. 차의 뒷좌석에는 세 사람이 쿠션에 깊이 몸을 묻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남자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남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있는 여자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바리케이드 이쪽에 서 있는 헌병들도 모두 세단을 주시하고 있었다. 운전석의 사나이가 내미는 증명을 받아든 헌병이 그걸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파이버 창끝에서 빗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다른 헌병은 옆에서 플래시를 비춰주고 있었다. 이윽고 증명을 보고 난 헌병은 그걸 운전석의 사나이에게 돌려준 다음 다른 헌병들에게 다급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바리케이드에 이쪽에 서 있던 헌병들이 철책을 치우자 세단은 철책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세단이 출발할 때 뻣뻣이 거수격리를 하고 난 헌병은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에야 몸을 움직였다. 왜 그렇게 얼었어? 다른 헌병이 우비 속으로 총을 집어넣으며 묻자 그는 잠자코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제2한강교를 건너온 세단은 빗속을 뚫고 시내 쪽으로 질주해 갔다. 신촌 로터리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세단을 발견한 경찰 페트롤카가 금방 뒤를 딸듯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보였다. 10분 후 세단은 시청 앞을 지나 세종로로 들어서다가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면서 급히 회전하여 힐튼 호텔 앞에 급정거했다. 유리문으로 된 출입구 저쪽에 있던 호텔 보이가 우산을 들고 급히 밖으로 나와 그들 쪽으로 뛰어왔다. 차에서 먼저 내린 사나이가 우산을 받아들고 선글라스의 여인이 비에 맞지 않도록 상체를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다른 문으로 내린 사나이는 차 뒤로 돌아 그들의 뒤쪽으로 다가섰다. 가방을 좀 부탁해요. 여인은 호텔 보이에게 부드럽게 이른 다음 호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데스크 앞에 앉아 하품을 하고 있던 프런트 개원이 밤늦게 들어서는 세 사람을 보고 벌떡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인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고개만 끄덕했다. 음... 예약을 했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음... 김지숙이에요. 프런트 개원은 예약자 명단을 체크하더니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홍콩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다. 여인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숙박 카드에 사인을 했다. 예, 102호실입니다. 개원은 보이에게 열쇠를 내주면서 여인 곁에 묵묵히 서 있는 두 사나이들을 힐끗 바라보았다. 어, 실례지만 세 분이 함께 드실 겁니까? 아냐, 우린 갈 거요. 40대의 약간 뚱뚱한 사나이가 도무지 감정이라고는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윽고 그들은 보이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약속이나 한 듯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오히려 모의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여인은 코발트 빛깔의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틀어올린 머리를 스카프로 싸매고 있었다. 타이트 스커트에 감싸인 하체의 볼륨은 난숙한 여인의 채취를 물씬 느끼게 할 정도로 풍만했다. 하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다리도 곧고 미끈해 보였다.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중 키에 30대 중간쯤으로 보였다. 40대의 뚱뚱한 사나이가 검게 그을린 얼굴인데 반해 그는 여자처럼 깨끗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웃고 엘리베이터를 내린 그들은 102호실 쪽으로 걸어갔다. 보이가 먼저 재빨리 걸어가 방문을 열고 가방을 들여놓았다. 해외여행자의 가방 치고는 매우 간단한 짐이었다. 팁을 받아든 보이가 돌아서자 뚱뚱한 사나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문을 닫아 걸었다. 비곤하실 텐데 오늘은 간단히 끝내죠. 뚱뚱한 사나이가 재촉하듯 말하자 여인은 핸드백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40대 여인의 얼굴이 거기에 나타났는데 피곤한 탓인지 큰 눈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보기 드문 미모에 사나이들이 한 번씩 몸을 움직였다. 뚱뚱한 사나이는 창가에 기대 서 있었고 젊은 사나이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여인이 담배를 피워물자 뚱뚱한 사나이도 담배를 꺼내 피웠다. 후... 왜 그동안 소식이 없었지요? 사나이는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인이 담배 연기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하... 일부러 안 했어요. 왜요? 이젠 이런 일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소식도 끊고 이쪽을 골탕 먹이면 쓰나요? 사나이는 여전히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다. 하고 안 하고는 제 자유예요. 전 월급 받는 공무원도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야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둘 때는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꼭 보고 해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여사께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그곳 우리 정보 계통에 한동안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뚱뚱한 사나이는 창문에 비친 여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 여사께서 우리 쪽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아는 게 없어요. 여인이 스카프를 풀고 머리를 흔들자 풍성한 머릿결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저는요? 보수를 받고 일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사께서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사께서 그동안 마카오에 자주 드나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인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여인은 담배를 끼고 있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보자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껐다. 마카오에서 저쪽 사람들하고 접촉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사께서 그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건 오해요.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았습니까? 부탁받은 거 없어요. 초청이 왔길래 몇 번 만난 것 뿐이에요. 하, 그들이 구혼을 하던가요? 아니면 부탁을 하던가요?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젊은 사나이가 여인의 맞은편 의자에 다가와 앉았다. 우리는 이중 스파이를 매우 증오합니다. 물론 여사께서 이중 스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사께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혀서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다음 여사께서는 자유롭게 거취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시 일한다면 그야 더욱 좋겠습니다만. 젊은 사나이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아, 여기에다 지난 1년 동안의 행적을 적어주십시오. 답답하시겠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방에서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사의 위조의 여권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여인이 무슨 말인가 할 듯하다가 도로 입을 다물어버렸다. 젊은 사나이가 일어서서 먼저 밖으로 나가자 뚱뚱한 사나이도 뒤따라 나갔다. 그 사나이는 문을 닫으려다 말고 다시 들어와서 말했다. 입국 목적도 적어주십시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 다른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을 겁니다. 하얗게 질린 여인의 면전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초 한밤중의 일이었다. 10층 담당 룸보이는 102호실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뭔가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문 앞에 바짝 다가서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소리는 갑자기 단절돼 버린 듯 깊은 정정만 느껴졌다. 보이는 무심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손목 시계는 새벽 2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이는 망설였다. 102호실의 여자 손님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었다. 그 대신 낯선 신사들이 뻔질나게 그 방을 드나들고 있었다. 신사들은 언행이 점잖고 무거웠는데 무슨 중요한 일을 토의하려고 여자를 방문하는 것 같았다. 보이는 돌아서려다가 아무래도 미심쩍어 노크를 해보았다. 두 번 세 번 노크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보이는 계단 쪽으로 걸어가 교환 전화를 집어들고 102호실을 불렀다. 그러나 신호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비상열쇠를 들고 102호실로 다가갔다. 보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느낀 건 방 안 가득히 들어찬 차가운 공기였다. 박살이 난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밤공기가 불어닥치고 있었다. 보이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에 불이 켜지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어지럽게 흩어진 잠자리였다. 침대 위엔 아무도 없었다. 보이는 욕실문을 열어봤다. 거기에도 여자는 없었다. 그제야 그는 창가로 다가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통금 시간인데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 아무도 거기에 사람이 추락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보이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어들고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 30분 후 부근에 앰뷸런스가 나타났지만 여인은 이미 두개골이 파열되고 목뼈가 부러져 숨을 거두고 난 뒤였다. 홍콩에서 온 교포 여인의 이 투신자살 사건은 극비리에 처리되었다. 몇몇 신문사에서 이 사건의 흥미를 가지고 집중적인 취재를 벌였지만 호텔 숙박카드에 적힌 김지숙이란 이름과 홍콩에서 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결국 사회면에 짤막하게 투신자살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사흘 뒤 여인의 시체는 서울 어느 공동묘지에 묻혔다. 무덤 앞 팻말에는 서툰 먹글씨로 김지숙의 묘 1977년 10월 8일 사망이라고 한자로 적혀있었다. 두 사나이가 여인이 묻히는 것을 시종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괴로워하는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인부들이 사라지고 나자 뚱뚱한 사나이는 무덤 앞에 흰 종이를 편 다음 호주머니에서 소주병과 마른 오징어를 꺼내놓았다. 그들은 선체로 잠깐 묵념했다. 젊은 사나이는 뚱뚱한 사나이가 무덤 주위에 술을 뿌리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조금 남은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 정도 가지고 자살하다니 안 됐어. 너무 신경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나이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담배 하나 주게. 네. 뚱뚱한 사나이는 담배를 길게 내뿜으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모든 걸 떠나서. 아까운 여자였어. 여자로서는 누구나 한 번쯤 담낼만 했지. 좀 늙었지만 말이야. 가족은 없습니까? 없어. 중국인 남편이 있었는데 작년에 죽었다고 들었어. 왜 한국에 왔을까요?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걸 보니까 무슨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흠, 그렇지만 죽었으니 알 수가 있나. 저쪽에 지시를 받고 들어온 게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만 사실대로 자백했으면 이쪽에서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을 거야. 그들은 비탈진 공동묘지를 천천히 내려왔다.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젊은 사나이가 신경질적으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어 휙 던졌다. K-일보 홍콩 특파원 김윤호 기자는 맞은편 벽 위에 붙어있는 여인의 나체 사진을 바라보면서 하품을 기일게 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거리에 와글거리는 소음이 방 안에까지 시끄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꽤 늦잠을 잔 것 같았다. 지난 밤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머리는 아직도 지근지근 아팠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함께 침대에 기어든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뒤의 일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는 잿더리에서 꽁초를 하나 집어물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저 멀리 빅토리아 항이 햇빛 속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가 들어있는 아파트는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항구의 모습이 잘 보였다. 밤에 보면 항구는 휘황한 메온사인으로 뒤덮인다. 단 하룻밤도 그 휘황한 불야성이 사라진 적이 없다. 문득 그는 지난 밤 전화를 받은 일이 생각났다. 서울의 본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그 내용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편집국장의 전화였는데 까먹다니 이거 원.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1년 전 홍콩에 왔을 때보다 얼굴은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까지도 뿌옇게 안개가 서린 듯 흐릿해져 있었다. 인생에 실패한 38살 노총각의 슬픔을 말해주는 듯 눈꼬리에는 잔주름이 잡혀있었고 약간 비틀어진 매부리코와 뾰족한 턱은 꺼칠한 얼굴을 더 한층 못나 보이게 했다. 그는 전기면도기로 턱을 밀어대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사과를 집어들어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사과 하나를 모두 먹을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서울 본사와의 통화 내용은 아무래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국제전화를 부탁한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물을 끓였다. 서울 본사와 통화가 된 것은 커피 한 잔을 모두 마시고 났을 때였다. 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좀 취해서 그의 변명을 듣고 난 편집국장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구룡 금파리도 192번지 남화아파트 디동 305호 김지수 김기자는 급히 메모했다. 구룡 금파리도라면 번화가다. 남화아파트 305호에 살고 있는 김지숙이라는 여자를 만나 재미 좀 보란 말인가? 됐나? 아직 안 됐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 여자가 어제 힐튼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어. 경찰은 쉬쉬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자살 이유는 뭡니까? 그걸 알면 전화 안 했어. 이쪽에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경찰이 쉬쉬하는 걸 보니까 모종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다다 신문서에는 비밀로 해둬. 전화가 찰칵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개란을 하나 입속에 털어넣은 다음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는 홍콩 생활도 진력이 났다. 국적 불명의 백만 인구가 뿜어내는 악취로 가득 찬 국제 도시는 문화의 사막지대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였다. 인간의 혼을 빼버리는 이 도시에 더 있다가는 뼈와 가죽만 남을 것이다. 빨리 돌아가야지. 그는 다른 기자와 교체되어 본사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다려왔었다. 그러나 본사로부터는 엉뚱한 사건 취재만 지시할 뿐 귀국하라는 말은 없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래도 해외 나들이라는 점에서 꽤 패기만만해 있었다. 홍콩은 특파원을 상주시킬 만큼 그렇게 풍성한 뉴스원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해외 연수를 위해서였다. 본사에서는 이곳의 유명한 신문연구소에 매년 한 명 정도의 기자를 유학시켜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그와 함께 특파원 직함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1년 동안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 본사에서의 대우가 달라질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환멸과 함께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결국 그는 공부도 집어치우고 본사에서 보내주는 특별수당으로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룸펜 생활을 했다. 때때로 흥미끄리 기사나 보내주는 것이 본사에 대한 그의 예의였다. 그는 연수를 포기한 사실과 함께 빨리 귀국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편집국장에게 보냈었다. 그러나 국장은 해외연수계획이 다음 1년 동안 취소되어 대신 보낼 사람이 없으니 당분간 참아달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 당분간이라는 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부두까지 걸어온 그는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하는 인파 속에 섞여 한동안 떠밀려가다가 포장마차집에 들어가 국수를 하나 들이켜고 나왔다. 10분 후 모터보트 왈라왈라를 타고 구룡 쪽으로 건너온 그는 금파리도 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갔다. 남화아파트는 금파리 신가에 자리잡고 있는 호화 맨션이었다. 금파리 신가는 구룡의 번화가로 각양각색의 인파가 들끓고 있었고 고층 건물과 거미줄같이 퍼진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화아파트는 큰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 김기자는 10층 아파트를 올려다보다가 D라고 써진 입구로 들어섰다. 입구에서 몽둥이를 찬 젊은 중국인이 글을 막았다. 김기자는 서툰 중국말로 305호 주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수인은 관리실의 전화로 305호실을 불렀다. 조금 후 김기자는 수화기를 들고 서울의 신문사 특파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김지숙 씨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지숙 씨 사건이라뇨? 아직 모르십니까? 뭘 말인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의혹에 차있었다. 아, 아직 모르시는가 보군요. 김지숙 씨가 자살한 거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 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김지숙 씨하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김지숙이예요. 김지숙이예요. 이번에는 김 기자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수화기를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 아니, 정말, 정말 김지숙 씨 되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하여간 좀 만나 뵈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올라오세요. 그는 대낮에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단숨에 3층으로 뛰어올라간 그는 5호실의 버저를 꽉 눌렀다.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면서 빨간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은 30대의 교포 여인이 나타났다. 긴 흑발과 눈부시도록 하얀 목이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여인은 막 외출 준비를 끝내고 난 뒤인 것 같았다. 김 기자는 호화롭게 꾸며진 응접실로 안내되어 들어갔다. 여인의 큰 눈이 두려운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숨을 좀 돌리기 위해 담배를 피워물었다. 어제 홍콩에서 간 김지숙이라는 여인이 서울의 힐튼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그걸 조사하라고 저한테 지시가 내려온 거죠. 사연을 듣고 난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가. 세상에 그럴 수가. 죽은 여자의 현 주소가 여기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여자의 여권에 그렇게 적혀 있었겠죠. 여인은 침착해지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커피를 끓여가지고 왔다. 조금 후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분실했어요. 아버님 환갑에 가려고 했는데 그만. 그래요? 그럼 그 여자가 그 여권을 위조해서 한국에 간 거군요? 오, 이제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걸 느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 그는 가슴이 답답했다. 한국 신문에 그 사건이 보도됐나요? 아직 신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보도됐겠죠? 신문이 오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해요. 보도됐으면 그이도 봤을 텐데. 아, 부군 말입니까? 네, 그인 아버님 환갑 때문에 서울에 가셨어요. 저하고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혼자 갔어요. 여인의 풍만한 가슴이 한숨을 들이켜자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것 같았다. 어쩌다가 여권을 잃어버리셨나요? 글쎄, 그걸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같이 영사관에 다녀오다가 몇 군데서 쇼핑을 했는데 그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쓰리 맞았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어떻게 되죠? 뭐 상관 있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아, 그래도 기분 나빠요. 제 이름으로 죽었다고 보도됐을 텐데 그이가 그 신문기사를 봤다면 기절했을 거예요. 전화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기사는 못 본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부군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조그마한 무역관계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김 기자는 식은 커피를 마신 다음 일어섰다. 여인이 매달리듯 그에게 다가섰다. 그 여인은 왜 제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자살했을까요? 글쎄, 그게 저도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인은 현관까지 따라 나와 그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김 기자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곳을 나왔다. 국제전화국은 거기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전화국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서울 본사로 지급 전화를 부탁했다. 10분 후 그는 국장에게 조금 전에 취재 내용을 보고했다. 국장은 깜짝 놀랐다. 야, 그거 특종감인데. 계속 조사해봐. 실리지도 못할 거. 조사해서 뭐합니까? 실리고 안 실리고는 여기서 결정할 일이야.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해 줄까? 필요 없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철컥 내려놓고 얼굴을 찌푸렸다. 채소의 여사는 비짓땀을 흘리며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몸에 착 달라붙은 타이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들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육체의 선이 유난히 선정적으로 드러나 보였다. 여자 48세면 기운은 인생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들어가는 육체를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세월에 잠식당하는 육체를 조금이라도 붙들어 두려는 여인의 본능이 얼굴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다. 40줄에 들어서면서 그녀의 몸은 갑자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 탐낼 만큼 젊은 시절 그녀의 육체는 풍만하고 늘씬했다. 그러던 육체가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선이 굵어지고 군살이 여기저기 찌기 시작한 것이다. 글래머 스타, 한국적 고전미의 여왕, 천의 얼굴을 가진 대배우 등 그녀를 지칭해서 부른 온갖 찬사도 옛말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한낱 퇴역 배우로서 영화의 단역에나 출연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여느 퇴역 배우들과는 다른 야심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비집담을 흘리며 자신의 육체에 혹사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퇴역 배우라는 인상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총명한 그녀는 현역 배우로서의 자신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포기해야 할 것은 재빨리 포기해버릴 줄 아는 총명함이 있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탈출구를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력에 빛을 더할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배우가 아닌 영화인으로서 그리고 여류 명사로서 그녀는 전보다 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배우 협회 회장, 영화 심의위원회 위원, 연기협회 부이사장 등 공식 직한 말고도 그녀는 영화 감독 및 제작자로서도 활약하고 있었고 영화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영화사 설립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녀가 노리고 있는 것은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국내 최대의 스튜디오까지 갖춘 영화사 설립이었다. 이 계획은 순조롭게 잘 진행돼 나가고 있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 중에는 개막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자금 부족이지만 그것도 잘 풀릴 것으로 그녀는 내다보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단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건 가정적인 문제로서 그 나이에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였다. 자식 없이 부부가 50주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건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순전히 남편 쪽에 책임이 있었다. 거기다 남편은 결혼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그녀의 등에 엎여 살아온 그야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이혼 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가정생활을 꾸려왔다.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스크린의 여왕이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생식능력도 없는 무능한 남편과 함께 20여 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혼을 누워 떡 먹듯하는 연예계 풍토에서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훌륭한 귀감이 되고도 남았다. 마음속으로야 물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걸 극복하고 불행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결벽증이 있는 그녀는 남녀의 불륜관계를 무엇보다 싫어했고 그래서 자식도 없이 무능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난 그녀는 목욕탕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벌거벗은 그녀의 육체는 40대 중년 부인답지 않게 살결이 곱고 아직도 탄력이 남아있었다. 젖 가슴은 아이를 몇 식이나 낳은 다른 부인들처럼 그렇게 늘어진 편이 아니었고 엉덩이도 보기 흉하게 쳐져 있지 않았다. 샤워를 끝내고 난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급히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저녁 7시 내셔널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에 때 맞춰 참석하려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대강 화장을 끝낸 그녀는 운전사에게 차를 대기시키도록 지시했다. 10분 후 그녀를 태운 6기통 크라운 승용차는 수목에 쌓인 저택을 천천히 빠져나와 시내 중심가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뒷좌석에 편안히 몸을 기댄 채 막 해가 찐 거리를 바라보았다. 거리는 러시아워의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생활을 위해 저렇게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은 어디선가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다. 바둑을 좋아하는 남편은 거의 모든 시간을 기원해서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떠나 며칠씩 바다 낚시를 다녀오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단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명동으로 들어선 차는 그녀의 단골 미장원 앞에서 정거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 있던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는 얼굴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가운데 자리에 올라앉았다. 90분 안으로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미용사가 공손히 대답했다. 파티는 홍콩의 대형 회사인 대륙영업공사 부사장 왕탁이란 사람이 주최하는 것이었다. 요즘 한국 영화와 배우들의 홍콩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홍콩 영화인들의 한국 방문도 잦았다. 그러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홍콩 영화인이 이렇게 직접 파티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파티장은 입추의 여지 없이 초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가 영화인들이었지만 그중에는 정부 관리 및 영화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회명사들도 끼어 있었다. 참석한 배우들 사이에는 이 기회에 홍콩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려는 듯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선 채소인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들어가 왕탁과 악수를 나누었다. 반백의 금태안경을 낀 왕탁 부사장은 온호한 인상의 전형적인 중국인 신사였다. 대륙영업공사 사장과는 아는 사이였지만 부사장이란 사람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왕탁은 능숙한 영어로 말했다. 소희도 능란한 화술로 인사했다. 사장님은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십니다. 제 여사께 안부를 전하시더군요.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하, 네. 마침 이 일이 있어서. 아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들고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다. 왕탁은 주위를 자연스럽게 둘러본 다음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안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자금 문제에 대해선데 네, 말씀하세요. 귀가 번쩍돼인 그녀는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왕탁은 검은 비로드로 감싸인 그녀의 몸을 힐끗 바라보고 나서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아,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갑자기 할리우드의 워너브러더스와 모종의 합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무처럼 최 여사께서 부탁하신 걸 당분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왕탁은 말을 마치고 안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워 편지를 잘 읽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사장이 보낸 것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대 영화사 설립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었다. 이제 홍콩에서 자금만 오면 즉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셈이었다. 대륙영업공사 사장인 대머리는 틀림없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발을 빼다니 도대체 무슨 꽁꽁이 속인가. 그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다. 파티에 초청해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무례가 어디 있는가. 그녀는 술을 단숨에 들이켠 다음 다시 한 잔을 청했다. 왕탁은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른 곳에 주선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대꾸하지 않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미소로 지그시 누르면서 술잔을 흔들었다. 사실 우리 회사는 유명세만 있지 내실에 있어서는 신진회사에 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설립된 구룡영사는 자금도 많고 특히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침 그 회사 간부도 한 사람 같이 왔는데 괜찮으시다면 그쪽에 제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아마 채 여사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왕탁은 성의껏 말하고 있었지만 채소인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이젠 홍콩 쪽과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 그러시겠죠. 채 여사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 성의로 하시고 한 번 인사나 하시죠. 마침 여기 온 사람이 한국인이라 통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람 저기 있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왕탁은 마흔 전후에 사나이가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 중요한 사나이는 젊은 여배우 두 명과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 단아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채소인은 그 사나이가 구룡영사의 한국인 간부라는 사실에 약간 호기심을 느꼈다. 이윽고 왕탁과 함께 그 사나이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 단아하고 깨끗한 인상에 곧 호감을 느꼈다. 왠지 이 사나이라면 그녀가 안고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김규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채소인은 사나이가 내주는 명함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구룡영업공사 전무이사 김규박이라고 적혀있었다. 사실은 올 때 이연희 여사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서울 가면 채 여사님 찾아뵙고 꼭 안부를 전하라고 말입니다. 채소인은 사뭇 놀랐다. 이연희라면 여학교 시절 동창이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창회 모임 같은 데서 덜어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와는 가까이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상대가 여배우 뺨칠 정도로 미인이라 누구보다도 인상이 깊게 박혀있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왔다. 그러던 그녀로부터 느닷없이 소식이 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 그래요? 그 애가 홍콩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만난 지가 하도 오래되어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 애 홍콩에서 뭘 하고 있나요? 바로 구룡공사 사장님 부인 되십니다. 네? 채소인은 두 번째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놀라움 뒤에는 뭔가 척척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그녀는 즉시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놀라움을 나타낸 뒤 그녀는 사장님도 한국인인지를 물었다.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역시 미인이라 돈 많은 사람을 하남은 모양이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여사께서 영화관계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은 못하고 계획 중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한국에도 진출해 볼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마침 사모님께서 채여사님과 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면서 채여사님 통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참 이건 사모님께서 여사님께 보내신 선물입니다. 채소인은 김규박이 주는 조그만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불빛을 받아 번쩍하고 빛났다. 어림잡아 기백만원은 될 것 같은 값진 선물이었다. 네, 젊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끼어들면요. 1977년이잖아요, 배경이. 그때는 강남의 아파트가 아직 생기기도 전이었거나 막 생겼거나 했을 텐데요. 강남의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 많아야 2, 300만원이면 좋은 거 다 샀거든요. 80년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반지값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 잠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이현희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모님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홍콩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만일 생각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모든 경비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다녀가십시오. 사장님께서도 사업관계로 여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왕탁을 바라보았다. 왕탁은 좋은 기회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도 지킬 겸 한번 다녀오시죠. 구룡공사 사장님은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니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이는 두 손을 깍지 끼어 비틀다가 그것을 풀었다. 그리고 갈 때 가더라도 우선 연희한테 전화를 좀 걸어봐야겠어 하고 말했다. 그건 홍콩에 가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였다.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까의 그 노여움 따위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김윤호 기자는 지금 막 서울로부터 도착한 서류 봉투를 난폭하게 찍고 있었다. 봉투 안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다.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같은 장을 여러 장 확대한 것이었다. 복사판이라 사진이 좀 흐렸지만 그런대로 사진의 주인공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대단한 미녀였다. 나이가 좀 들어 보였지만 완숙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녀가 위조 여권으로 서울까지 가서 거기서 투신자살을 했다니.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파트를 나온 그는 곧장 한국 총영사관이 들어있는 코리아센터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교포들의 신상 카드를 두 시간에 걸쳐 세밀히 검토해 보았다. 마침내 두 시간 만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일치하는 여인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연희였고 이름 밑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붉은 줄은 뭐야? 그는 친구처럼 지내는 영상관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아, 그건 요주인물이란 뜻이야. 어떤 점에서? 사상이 불호네. 순간 써늘한 바람이 그의 가슴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카드에 적혀있는 주소와 가족관계 및 그 밖의 몇 가지를 급히 메모했다. 왜 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지? 미녀라 한 번 만나고 싶어서. 흠, 찾기 어려울걸. 우리도 찾고 있는데 종적이 묘연해. 그 주소에는 살고 있지 않고. 영사관을 나온 그는 거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교민회를 찾아갔다. 교민회 사무실에서는 몇 사람이 둘러앉아 바둑판에 신경을 쏟고 있었다. 그들은 김 기자가 내보인 사진에 모두 고개를 내져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노인 한 사람이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아른채를 했다. 음, 이 여자 황이라고 하는 중국 늙은이하고 살았었지요. 작년엔가 헤어졌다던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여자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아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럼 그 중국인 황 씨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 네이던도에 가면은 상해 근방이라고 있어요. 그 집주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김 기자는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그곳을 나와 즉시 네이던도로 달려갔다. 상해 근방 주인 황 씨는 대머리에 왕방울 같은 눈을 하고 있었고 너무 뚱뚱해서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이연희 같은 미녀가 이런 뚱뚱보 늙은이하고 동거했던 이유가 뭘까? 아마 돈 때문이었겠지. 그런데 늙은이가 돈을 내놓지 않자 그만 헤어진 게 아닐까? 황 씨는 처음에는 딱 잡아 떼다가 김 기자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마지못해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나왔다. 김 기자는 그녀가 죽은 사실을 숨긴 채 물었다. 그 여자와 왜 헤어졌습니까? 황 씨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여자가 예쁘긴 한데 돈, 돈만 알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몰라. 얼마 전에 마카오에 갔다가 한 번 우연히 만났었지. 심마로에 있는 무역 전시관에서 만났는데 어떤 젊은 남자하고 같이 있었어. 중국인은 기름이 흐르는 얼굴을 실룩이며 말했다. 혹시 금강무역 전시관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음, 맞았어. 거기야. 금강무역 전시관은 금강무역 공사 안에 있다. 마카오에 갔던 길에 그 앞을 지나친 적이 한 번 있었다. 북쪽의 사나이들이 그곳을 공작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는 상당히 긴장했던 기억이 났다. 또 잠시만 끼어들면 이때는 북한이라고 쓰는 것조차 다들 꺼려해가지고 북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김기자는 홍콩 경시청 정치부를 찾아갔다. 스파이나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치부가 전담하고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특파원이라고 하자 정치부의 책임자가 그를 직접 만나주었다. 김기자는 이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덮어둔 채 그녀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게 있으면 좀 알고 싶다고 했다. 영국인 책임자는 그런 인물은 조사해놓은 바 없으며 조사해놓았다 해도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김기자는 특별 범죄수사부에 들러 안면이 있는 중국인 형사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그 형사는 김기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직접 정치부로 가서 친구 한 사람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어느 카페로 들어가서 얘기했다. 정치부 형사도 중국인이었다.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걸 고려해서 우리는 조사해놓은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부탁이고 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알려줬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 왜 그 여자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하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두 시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김기자는 섹스 영화관에 앉아있다가 다시 약속장소로 갔다. 정치부 형사는 5분 늦게 나타나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그 여자에 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주로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정치부에서 감시할 정도로 요주의 인물입니까? 뭐 하여튼 북쪽 사나이들하고 활발히 접촉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 측도 감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여자는 한국 측 사나이들과 자주 만났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김기자는 즉시 봉투를 풀었다. 그 속에는 사진과 함께 영어로 타이핑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우선 이연희에 관한 것부터 읽어보았다. 이연희 국적은 한국 1968년 5월에서 70년 5월까지 스탠리 교도소에서 복역 죄명은 보석 밀수 및 사기 석방 후 두 남자와 동거 생활했으나 현재는 독신 1973년부터 76년까지 한국 측 에이전트와 접촉했으나 77년부터는 북한의 공작원들과 접촉 이중 스파이로 사료됨 현 주소는 구룡 마지도 125번지 제3의 인물 이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음 다만 거물로 짐작될 뿐임 이연희와 에버딘항에 나타난 것을 카메라로 포착 왕탁 왕탁은 최근의 가명 본명은 알 수 없음 흑사회의 거물로 사기 전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음 최근 이연희와 자주 접촉 김규박 국적은 한국 43세 최근 마카오의 금강공사에 자주 출입 이연희와도 접촉 직업은 무역업이며 현 주소는 금파리도 남화아파트 D동 305호 김기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규박의 주소는 바로 김지숙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가 그는 소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김지숙은 마침 집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자 몹시 기뻐했다 김지숙은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김기자는 제3의 인물 왕탁 김규박의 사진들을 눈에 익도록 오래 들여다본 다음 봉투 속에 도로 집어넣었다 제3의 인물은 대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이틀 뒤 아침 9시 조금 지나 칼 홍콩지사로부터 김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김기자는 세수를 하다 말고 뛰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서울발 홍콩행 각 항공회사의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서 김규박을 체크해달라고 칼 지사 직원에게 부탁해 두었던 참이라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규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밤 9시에 도착하는 CPA기 승객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점심때까지 방안을 서성거리던 그는 아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누워버렸다 저녁 8시에 그는 카메라까지 들고 택시를 전세내어 카이탁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건 8시 30분이었다 30분 동안 그는 대합실에 서성거리며 담배를 연달아 피워댔다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게 CPA기가 도착했다 다시 10분이 지나 승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자 김기자는 출구로 바짝 다가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사진에서 보았던 김규박의 모습이 보이자 김기자는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라 동행이 있었다 그 동행이 다름 아닌 여배우 최소희 부부인 것을 알자 김기자는 한층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배우 최소희도 조직의 일원인가? 그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들 일행을 맞이하는 인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바로 사진에서 보아두었던 왕탁이란 인물이었다 순간 그는 모종의 음모가 진행 중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들 곁을 지나치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었다 연희는 안 나왔나요? 아, 네.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마카오에 별장이 계신 모양입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찾아뵙죠 최소희의 질문에 왕탁이 대답했다 어디가 아픈가요? 아, 갑자기 빈혈 증세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대합실을 나간 그들은 검은색 벤츠에 모두 올랐다 김 기자도 뛰어나가 대기해둔 택시에 올라탔다 30분 후 벤츠는 퓨라마 호텔 앞에서 정거했다 그들이 호텔로 모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 김 기자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예약이 돼 있었는지 최소희 일행은 모이에게 짐을 맡긴 뒤 커피숍으로 몰려갔다 그들이 자리 잡은 뒤 김 기자도 커피숍으로 들어가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신경을 온통 그들 쪽으로 집중했다 사장님도 마카오에 계신가요? 네, 사모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최여사님께 약속을 못 지켜드린 걸 얘기하자 진 사장님은 구령공사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최여사님을 돕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탁의 말은 부드럽고 교양미가 있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김 기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연희한테 너무 신세를 지는데 최소희의 중얼거림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이만 주무시죠 내일 11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단아하고 깨끗하게 생긴 김규박의 말에 모두가 일어섰다 김 기자는 최소희가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서야 호텔을 나왔다 이튿날 오전 10시 30분 김 기자는 퓨라마 호텔로 나갔다 현관 로비에 앉아서 그는 초조하게 11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11시가 되자 어김없이 김규박이 나타났다 그는 곧장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졌다 30분 후 최소희가 김규박과 함께 엘리베이터 속에서 나왔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방에 떼놓고 나온 모양이었다 최소희가 혼자 외출한다는 사실에 김 기자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다 두 사람을 태운 녹색 임페리얼 승용차가 호텔 앞을 떠나자 김 기자도 급히 택시에 올랐다 그런데 김 기자를 미행하는 차가 새로 하나 나타났다 코발트 빛깔의 75년형 닷산인데 차 뒷좌석에는 두 명의 사나이가 앉아있었다 그 중 한 명은 대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이 김 기자가 사진에서 본 제 3의 인물과 비슷해 보였다 임페리얼 승용차는 곧장 부두로 향하고 있었다 이윽고 차가 부두에 닿자 최소희 일행은 밖으로 나와 모터선 쪽으로 걸어갔다 호화롭게 꾸며진 모터선 앞에서 최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김규박이 내민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갔다 김 기자는 기둥 옆에 붙어서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조금 후 모터선은 부두를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김 기자는 최소희를 태운 그 배가 멀리 수평선 저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퓨라마 호텔로 다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최소희가 예약한 호실을 알아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10층 5호실 앞에 이른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만히 문을 두드렸다 3번 노크하자 문이 열리며 최소희의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그때까지 자고 있었는지 눈이 개슴치레 했고 머리칼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K일보 특파원이라고 하자 그는 잠옷을 여미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자기 마누라가 유명하니까 인터뷰하려고 기자가 찾아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김 기자에게 찾아온 용건도 묻지 않았다 주무시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는 짧은 턱을 쓰다듬으면서 씩 웃었다 최여사께서는 이번에 무슨 일로 홍콩에 오셨는지요? 아 뭐 친구가 초대를 한 모양이에요 친구 되는 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연희라고 하던가 그러던데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은 여기 있는 구룡영화사 사장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김 기자는 눈앞이 아찔했다 담배를 쥐고 있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최여사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 그 사람은 구룡영화사 전무이사라는 사람인데 집사람을 이연희 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모양이에요 마침 그 여자가 뭐 아파서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별장으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별장 있는 데가 어딥니까? 어 마카오에 있다고만 들었어요 마카오 김 기자는 중얼거리면서 상대방을 쏘아보았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왕탁이란 사람으로 이곳 대륙영화사 부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제 여사께서는 단순히 초대에 응한 겁니까? 그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뭐 영화 사업 관계가 주목적인가 봐요 사내는 남의 일처럼 힘들어하게 말하고 있었다 김 기자는 벌떡 일어섰다 빨리 경찰에 연락하시오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온 김 기자는 아파트로 돌아와 즉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특종감이다 국제적인 미스터리로 홍콩과 서울이 발칵 뒤집힐지도 모른다 원고지를 긁어대는 만년필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쾌적하게 그의 귓속을 후벼대고 있었다 그가 원고지 다섯 장을 단숨에 갈기고 났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한 그는 문앞으로 다가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굵직한 중국말에 그는 문을 열었다 순간 해머 같은 주먹이 그의 얼굴에 부딪혀왔다 소리 하나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그의 머리 위로 이번에는 쇠뭉치 같은 것이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현관에 걸레처럼 처박힌 그는 의식을 찾으려고 길을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흐릿해져가는 의식의 끝에 매달린 채 이것으로 그 지긋지긋한 기자 생활도 마지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선글라스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마침내 지상의 마지막 산소를 깊이 들이켰다 38살 노총각의 비애처럼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혀있었다 네 엄청 벌려놨다가 갑자기 무자르듯이 확 끝나버려서 조금 짜증 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고민하다가 소개해드린 것은 그래도 김성종님의 작품이고 왜 그 베스트셀러 소설가들은 장편 쓰기 전에 이렇게 단편으로 구상했던 것들을 장편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의 시대상 때문에 깊이 파헤칠 수 없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작품이 주부생활사라는 작지 기억나세요? 전 가물가물한데요 1980년 주부생활사라는 작지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회색의 벼랑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 놀라우냐면요 물론 지금 읽으면서 우리는 갑자기 확 끝이 나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인터넷도 없고 국제전화도 하기가 어려워서 교환 통해서 전화하고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홍콩 외국의 도시와 정확한 지명들 또 외국 브랜드의 차 이름들 이런 게 등장하는 소설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페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때는 다 다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성종 작가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다 그래서 1977년이 배경이고 1980년에 공개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는데도 지금 읽기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김성종의 힘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막 펼쳐놓을 때는 굉장히 재밌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성종의 회색의 벼랑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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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